수만하겠습니다 나 오늘 대식 꿈꿨다 안 괜찮죠? 진짜 못 봐주실 거예요 기사님 저랑 묵포 안 가실래요? 예? 돈 더 드릴게요 꿈빨치기네 묵포왕에는 뭐 배 타러 가십니까? 밀항 하려고요? 무슨 큰 죄를 지졌나 보네 왜요? 제가 뭐 사람이라도 죽였을까봐요? 기사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전 묵포 가서 밀항선만 타면 돼요 출발할까요? 사람을 죽인 겁니까? 이 아들을 죽인 놈을 쫓고 있어요 우리 윤호 자살 아니라고요 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사를 해주시는 건데요? 기사님 죽고 싶지 않으면 나 대신 이 사람 죽이라고요 미친 사이코 새끼야 미친 사이코 새끼야 우린 이제 진짜 공범이 된 거야 이런 운수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예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